잘 될 줄 알았다고.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? 몰랐지. 효리가 이렇게 대박 터질 줄은 상상된 것 같아. 맞아. 그런 이미지일 줄은. 청순한 요정 같은 이미지였어? 그런데 갑자기 효리가 딱 반전으로 딱 다 잘했지. 오빠랑, 오빠랑 나랑 만취 멜로디 무대 같이 했던 거 기억나? 어, 진짜? 제발. 연말 시상식. 어, 내가 너 텐미닛 하고. 같이? 응. 2003년이야, 그거. 2003년이? 20년, 거의 20년 전이네. 아, 여기 있다. 쇼 체인지. 오빠랑 나랑 한복 입고 인사하고 있어. 이효리 씨, 제 카메라에 쭉 치는 제 모습 어떠세요? 잘 찍어주셔서 그런지 너무 멋있는데요? 네, 이효리 씨는 너무 아름다운데. 오늘 제가 이효리 씨의 텐미닛을 부릅니다. 저는 만취 멜로디를 딱 걸로 변신합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거 보여줘, 이거 보여줘. 텐미닛. 텐미닛. 이거 봐. 오늘 내가 너 꼬실 거라든지. 나랑 팬들이 많았네. 부끄러워한다, 부끄러워한다, 부끄러워해. 네, 나야. 어리다, 어려. 패기가 있네, 어? 진짜 인연이 깊네, 형하고 효력으로. 제 끼 다른 멤버들은 좀 어려웠어. 근데 오빠는 안 어려웠어. 뭐라 하면 삐칠 것 같기도 하고, 화날 것 같기도 하고,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오빠는 안 그럴 것 같아. 오빠는 진짜. 내가 처음 보는 그대로야. 탁월한 건가? 탁월하야 될 필요가. 너도 옛날 그대로야. 아니야, 나는 옛날에 훨씬 낫지. 탁월한 건가? 당신이